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이입니다 유튜브로는 이제 첫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번주에 첫 브이로그를 촬영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설레는 마음에 급하게 찍다보니까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프닝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원래 전남 신안 퍼플섬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할 것을 감안하여서 뭔가를 하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퍼플섬 가는 거랑 짓라인 타는 걸 보여드리려고 막 고프로랑 카메라 이것저것 챙겨서 아래집방까지 갔거든요 장마가 딱 시작돼서 모든 게 취소가 돼서 아무것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찍은 브이로그가 곧 나올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자주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여기 진짜 집에서 나오고 있고 무슨 수영장인 줄 알았어요 여수의 가장 유명한 카페 모이핀 아시죠? 보인핀을 가볼 겁니다 어떻게 찍을 거냐면 이 옷으로 우산을 이렇게 탁 펼치면 숱난로 똑같이 넣을 걸 찍을 겁니다 우산이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다이소에 사러 가려고요 주방에 도착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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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입니다 오은입니다 오은 얼산대교입니다 여수 대교입니다 이순신 황장입니다 돌산대교 돌산대교? 나 울산대교라고 했어 여기는 300평이 되는 그렇게 큰 카페라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필름카메라예요 고금을 주고 당근마켓을 샀고 아니 초점이 너무 안 맞춰져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무섭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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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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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안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다가 안 보였는데 지금 안개가 싹 거쳤어요 아까 지나갔던 돌산대교의 반모습 동모습 멋있다 오 케이블카다 여러분 여기는 케이블카도 있어요 나 저거 타보고 싶다 게장을 먹으러 갈거에요 게장을 먹으러 갈거에요 여기는 된장찌개 자리에요 게장 게장 맛있다 그리고 양념게장 저는 원래 게장을 이렇게 먹는게 진짜 귀찮아서 그거 안좋아 먹나 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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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팩스 공단의 야경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실물이 안 닿네 이 빛이 안 닿네 어떡해 어떡해 이런땐 이런땐 예전자 이런땐 이런땐 헬멧 뒤에 소스 찍으러 왔어요 전 다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와우 심심해서 오늘 계획도 다 안되고 해가지고 영화를 보려고요 다 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제발 보세요 저는 어벤니스 시리즈 처음부터 아 근데 비슷한 내용이긴 해 아니 그 주제는 똑같았어 그 어른 한 명이 애기들로 데려가다가 근데 나는 1초도 지루한 크루엘라는 지루했을까? 크루엘라도 근데 재밌었어 아니 나 이게 더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 엘리베이터에서 엿들었는데 이 블랙 위도우의 시점이 최근에 나온 어벤져스 한 두 개 전 시점인데 그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아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엄청 좋아 보여요 그냥 그때 봤을 때 아 진짜 늦게 개봉하는 얘기 근데 너무 광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저거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이게 마블인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